안녕하십니까 한국경영정보학회 회장인 김종원 교수입니다. 오늘 우리 한국경영정보학회가 사용중심 인공지능 포럼과 김성원 국회의원실과 본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. 특히 우리 학계 디지털자산연구회 위원장인 최상미 교수님과 인공지능연구회 위원장인 이경정 교수님이 본 세미나의 발표자와 토론자의 역할을 맡게 되어 학회장으로서 매우 자부심이 큽니다. 전제금융범죄는 전 대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또 마약거래 그 다음에 무기밀매 그리고 인신매매 테러 등의 범죄활동에서 주로 발생하는 금융범죄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개인의 재산을 손실시키는 등 타의 전반에 부정적인 역량을 미치고 있습니다. 인공지능은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강화하며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즉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금융사기를 방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한국과 미국은 모두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국가입니다. 양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금융 분야에 적용하여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강화하고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력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 이 세미나가 한미 양국의 인공지능 기술 동맹이 인공지능의 최신 기술인 연합학습을 기반으로 금융범죄 탐지율을 높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금융시스템을 보호하여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제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